JLR 코리아가 부분 변경을 통해 더욱 세련되면서도 고급스러워진 뉴레인지로버 벨라를 출시했습니다. 뉴레인지로버 벨라는 이전 모델 대비 가격을 880만원 인하한 P250 다이내믹 SE와 최신 기능을 대거 탑재한 P400 다이내믹 체이체 두가지 트림으로 선보입니다. 부분 변경 모델로 새롭게 출시된 뉴레인지로버 벨라는 브랜드의 최신 디자인 DNA를 적용하며 더욱 정교하고 완벽한 디자인으로 완성됐습니다. 새로운 프론트 그릴 LED 헤드라이트와 리어 램프 휠 스타일을 적용했는데요. 크리스탈을 정밀하게 세공한 듯 디자인된 시그니처 DRL의 LED 헤드라이트는 새로운 디자인의 프론트 그릴과 연결되며 수평의 라인을 강조해 차량이 더 넓고 낮아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와 함께 레인지로버 고유의 플로팅 루프, 작품처럼 조각된 테일 램프, 자동 전개식 플러시 도어, 핸들 등의 정교한 익스테리어 디자인 요소들이 어우러져 도로 위에서 드라마틱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특히 뉴레인지로버 벨라 P400 다이내믹 체이체에는 혁신적인 차세대 기술을 다수 탑재했습니다. 폭보적인 라이팅 기술로 평가되는 픽셀 LED 헤드라이트 시스템을 적용해 전방 상황과 도로에 가장 적합한 라이트를 제공합니다. 매트릭스 헤드라이트보다 3배 더 많은 LED를 탑재해 광량을 극대화한 인텔리전트 빔은 차세대 드라이빙 빔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했습니다. 전방 최대 4개의 물체를 감지해 어둡게 처리하는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과 차량의 조향 각도와 궤적에 따라 메인 빔 패턴을 고속으로 작동해 일반적으로는 볼 수 없는 곳까지 시야를 확보하는 다이내믹 밴드 라이팅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어댑티브 드라이빙 빔은 주행 속도에 따라 저속에서는 광범위한 영역을 비추고 70km 매시간 이상의 고속에서는 더욱 강력한 빛을 내보냅니다. 인테리어는 현대적인 단순함과 편안한 우아함을 한층 강조합니다. 세계 기반과 센터 콘솔을 최고급 소재로 마감해 고급스러움의 정점을 보여주는데요. 센터 콘솔의 한가운데에 최신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탑재한 11.4인치 커브드 플로팅 디스플레이를 배치해 기존 10인치 스크린 대비 더 넓은 화면을 제공하며 깔끔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한층 돋보이게 합니다. 아울러 기존 하단 스크린을 하나의 PB 프로 시스템에 통합하며 하단의 추가 수납 공간과 충전 시 과열을 방지해주는 액티브 냉각 시스템을 탑재한 스마트폰 무선 충전 패드를 제공합니다. 11.4인치 커브드 터치스크린에 탑재된 PB 프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직관적인 사용성이 특징입니다. 단 두 번의 터치만으로 차량의 전체 기능 80%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기능 슬라이딩 컨트롤 사이드바를 새로 도입해 사용자 친화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뉴레인지로버 벨라의 인제니움 가솔린 엔진은 마일드 하이브리드 기술을 적용해 탁월한 성능과 효율성 모드를 구현해냈습니다. 머브 기술은 감속 시 손실 에너지를 바이에스지를 통해 회수해 48V 리튬 이온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습니다. 바이에스지는 스톱 스타트 시스템이 빠르고 정교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할 뿐 아니라 가속 시에도 엔진 효율을 높입니다. P400 다이내믹 체이체 트림은 6기통 3.0L 인제니움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를 조합해 최고 출력 400마력을 내며 최대 토크 56.1kgm의 강력한 힘을 2000-5000rpm 영역에 걸쳐 발휘합니다. 최고 속도는 250km의 시간, 정지 상태에서 100km의 시간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5.5초입니다. P400 다이내믹 체이체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와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으로 장착되는데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휠 움직임을 초당 500회, 차체 움직임을 초당 100회 모니터링해 주행 조건에 맞게 승차감과 핸들링을 개선합니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은 최대 251mm까지 지상고를 높여 전지형 성능을 한층 강화합니다. 도강 수심 감지 기능과 무거운 중량을 운반할 때 최적의 지상고를 유지하는 셀플 에벨링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P250 다이내믹 SE 트림은 4기통 2.0L 인제니움 가솔린 터보 엔진은 8단 자동 변속기와 짝을 이뤄 최고 출력 250마력, 최대 토크 37.2kgm의 성능을 냅니다. 최고 속도는 217km의 시간이며 정지 상태에서 7.5초 만에 100km의 시간까지 도달합니다. 뉴레인지로버 벨라의 국내 판매 가격은 P250 다이내믹 SE 9,010만원, P400 다이내믹 체이체는 1억 2,420만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